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이혼에 대한 남녀 간 인생 난이도 차이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 남성이 이혼을 했다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2024년 6월에 이혼하게 된 아주 따끈따끈한 이혼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남성은 포크레인 기사이고 지방 출장을 가면 한 달 넘게 가는 게 흔한 사람이죠. 이 남성은 유니클로 에어리즘 100사이즈의 팬티를 입는데 어느 날 딸보러 집에 왔는데 팬티가 작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이즈를 봤더니 95사이즈가 있었고 뭔가 쎄하다는 걸 알아차렸죠. 다음 날 와이프가 헬스장 갔을 때 관리사무실 가서 현관문 아에 세워놓은 딸 킥보드 없어져서 cctv 좀 보겠다 말하고 cctv를 본 남성. 아니나 다를까 와이프가 남자랑 집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cctv에 찍히게 됩니다. 와이프에게 이걸 보여주니까 pt쌤인데 와서 밥만 해줬다고 말합니다. 자세 잘 봐주는 게 고마워서 진짜 밥만 먹고 갔다고 말했다 하죠. 그때 남성은 95짜리 팬티 면상에 집어던지면서 이 팬티도 그 새끼 팬티냐고 물으니까 아가리 묵념하는 여성. 추궁하니까 애가 학교 가 있는 시간동안 몇 달이나 계속 집에 와서 밥 먹고 관계하고 술 마시고 이지라를 했다는 게 들통납니다. 장모님이 근처 살아서 애를 처가 집에 맡기고 집에서 잔 적도 있었죠. 집을 뒤지다가 가압류가 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 해서 친구한테 삼천 빌렸는데 못 갚아서 가압류를 넣었죠. 결혼할 때 집 공동명예 해준 게 실수였다고 후회하는 남성. 그리고 재산분할은 5대5로 했고 보호지 휘민국 만세라고 말하는 이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 딸 하나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남성께서는 아내를 믿고 지방에 내려가 힘든 일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불륜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실제 현직 프로 불륜러들이 사용하는 불륜 카페에는 헬스와 골프 중에 골라주세요. 라는 글이 아주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1년 전쯤 오래 불륜한 사람과 헤어지고 날씨가 좋다 보니 솔직히 외롭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데 헬스랑 골프 중 뭐가 더 좋은가요? 라는 레전드 질문을 보시면 불륜녀들이 어디서 주로 불륜을 하는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헤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착하고 사랑꾼이고 몸도 좋고 멋있는 불륜남이에요.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고 사귀었는데 진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꿈같고 소중하게 만났어요. 남편의 압박 때문에 불안해서 헤어졌는데 지금 바로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어떡하죠? 우울해요 답도 없는 터널에 갇힌 것 같아요. 라는 우리 현직 프로 불륜녀의 발언을 보면 역시나 헬스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남자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미 불륜하는 남자가 있는데 헬스장에서 남성분에게 연락처를 받았다. 라는 저 내용을 보시죠.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봤을 때 와이프가 유독 헬스장을 좋아한다 싶으면 불륜을 의심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여러분에게 남는 건 재산분할 반반밖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와이프가 의심된다면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와이프를 잘라낼 생각을 해주세요. 와이프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10년간 관리해왔으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불륜을 아내가 저질렀으니 재산분할을 안해줘도 되겠구나라는 아주 멋모르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아까 보여드린 그 남성도 아내가 헬스트레이너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재산분할 5대5로 하지 않았습니까? 싱글벙글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남편으로 사는 게 지흑같은 이유를 보여드렸네요. 아내나 여자친구가 헬스장에 집착을 하면 한 번쯤 의심해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헬스장 골프 모임 산악회 동창회례 치고